지수가 반등다운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99% 상승을 해주고 개인은 매도 그것을 그대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간은 뭐 약보함 수준이구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2% 상승을 하고 개인이 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매도 기간에서 조금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과연 상승을 해줄까요? 지수가 상승을 해줘야 우리 종목도 함께 상승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이 지수라는 것은 주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도이자 지표입니다. 우선 미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빅스 공포지수 한번 볼 건데요. 지난번에 공포지수 15까지 내려갈 확률이 크다. 빅스가 15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죠. 15 찍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던 여기 20지지 라인까지 한번 찔러주었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 주봉 차트이구요.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미국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다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대로 더 타고 올라가서 20선을 돌파를 해버리면 지수가 더 이제 폭락적으로 가는 것이고 공포지수와 지수는 반대로 보면 됩니다. 공포지수가 내려가면 지수는 올라가고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지수는 내려간다. 자 최근 만들어진 공포지수에서 하방은 20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렇다면 이제 탐욕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버블이 버블이 낫는 욕심이 욕심이 낫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한번 이번에 조정을 받아줬습니다. 20선까지. 그러면서 이제 윗고리가 달리면서 다시 여기로 내려갈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죠. 자 이거 주봉이 끝났고 새로운 주봉이 이제 시작될 거죠. 이번 주 주봉이 다시 공포쪽으로 가는지 탐욕쪽으로 가는지 잘 봐야 되겠습니다. 15선까지 다시 간다면 지수가 소폭도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15선은 만약에 이탈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20선이 공포지수의 탐욕의 하방이었다면 역사적으로는 이 정도가 탐욕의 하방이었거든요. 대략적으로 12, 11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제 버블이 더 큰 버블이 낫는 소위 불장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포지수 15를 넘어섰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요. 다우지수 차트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추세에 이 상방 부분에서 공방에 매우 심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주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이런 추세 이런 채널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중심 부분을 보시면 중심에서 저항 중심을 잘 지지받고 크게 상승 이 중심 부분에서 저항을 재서 맞고 내려오다가 이번에 중심 저항 저항 하다가 이번에 크게 한번 돌파를 해줬죠. 한번 불장이 시작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도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때가 99년도였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전에 이런 불장처럼 올라갔던 각도가 없습니다. 이런 왕만하게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각도가 더 가파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런 장이 오지 말하는 법은 없겠죠. 불장으로 만약에 접어든다면 저렇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모습만 보면 쌍바닥이 아니라 쌍봉이죠. 윗부분이 비슷한 부분에서 한번 두번 맞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돌파를 해줘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주 내도록 나스닥 지수가 14,200포인트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다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밑고리가 달렸죠. 지금 주봉 차트니까 이번주 내도록 캔들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캔들 하나가 이것을 넘어서는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꼬리에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넘어섰다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지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코스피 큰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큰 채널로 여기 상방, 여기 중심, 여기 하방 보고 있고 하방에서 상방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계속 상방에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2008년도, 9년도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 중심을 잘 지켜주고 급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폭락뒤에 급반등을 한 이력이 있죠. 자 과거 채널과 같이 만약에 상방까지 우리가 간다고 가정을 하면 아직 여유분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대로 바로 주사를 타고 올라간다면 기대를 할 수 있는 상방은 35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을 한번 보자면 여기 장대, 양봉, 주봉으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놀아주고 있었죠. 자 이렇게 여기 안에서 놀아주고 있다가 여기 상방 돌파를 하고 전주에 이렇게 은봉이 한번 달렸습니다. 조정이죠. 그러니까 매물때 상방 돌파는 상승 가능성은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능성이고 하지만 올랐다가 바로 내려 꽂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그 다음 조정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조정이 여기 이 라인을 이탈하냐 안 하느냐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십자도지를 만들어주고 이번 주 이제 시작입니다. 주봉이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내리되었든 급률이 되었든 다시 견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 전주에 십자도지 상방 하방 여기 잘 보면서 상방을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뭐 좀 긴 호흡으로 보우는 것이고 짧게 본다면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 전 고점 대략적으로 3,250포인트 전후반까지 이렇게 상승 여유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가이드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요정도에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자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여기를 잘 지켜주고 크게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지금 잘 지켜주고 다시 위로 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주에 십자도지 발생을 했고요. 이번 주 이후로는 이런 가이드를 잡고 한번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십자도지 상방을 넘어서게 된다면 1차적으로 1,032포인트까지 여유분이 있고요. 여기를 추가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아니면 지금 십자도지 상단이니까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올라갔다가 여기 맞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간다면 하방으로는 전주에 시가 정도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보고 이런 가이드를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크게는 여기를 기준봉으로 삼고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 양봉의 상하방 여기 안에서 지금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가이드를 여기를 넘어서는지 아래로 이탈한지 따라서 지수가 추가 상승 추가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준다면 이런 상승 투세 채널의 상방 정도 되는 1,05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다. 여기 이렇게까지 그리고 RSI도 70 이하에서 아직 놀아주고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일반 차트에서 한번 보면 다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한번 줬습니다. 조정을 줬지만 여기 10선에서 한번 지지받고 다시 5일선을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자 20선 조정 5일선 돌파 자 상승 가능성은 생겼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1봉상에서는 5일선 이탈 한번 잘 보시고 5선 타고 올라가면 적극적 5일선 이탈하면 소극적 매매 이렇게 포지션을 한번 잡아오면 좋겠고요. 코스닥 조정을 이렇게 크게 한번 주고 5일선 아래에서 하나 둘 셋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일선을 특히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이대로 이 박스에서 상단 돌파를 하는지 다시 밀리는지 한번 보시면서 4거래일 만에 5일선 넘어선 것을 지켜나가서 계속해서 5일선 타고 가는지 다시 5일선 이탈하는지 이 부분 잘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요정도에서 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지수에는 조정이 왔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주봉 차트인데 십자도지 역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상방 돌파를 하면 조정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 쪽으로 보수 쪽으로 봐야 되고 여기 십자도지 하방을 돌파를 한다. 다시 탐욕이 버블에 버블이 끼는 형태로 더 큰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는 재미있는 장 여기 밑으로는 재미없는 장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하면 큰 그림으로는 주봉의 박스 상단 하단 그리고 상승한다면 1차적으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체크를 해나가시고 변동성 지수를 참고를 하면서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1봉상에서 조정 다음에 5선을 다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5선 계속 타고 올라가면은 안매매도 한번 해보고 5선 이탈하면은 다시 보수적으로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지수에서 특이 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 현황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은 단기 매매 쪽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기 장기 매매 같은 경우는 지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본인 가치 있는 종목을 꾸준히 믿고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단기 매매자들은 이렇게 타고 가는지 또 이탈하는 것에 따라서 민감하게 빠르게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내려가면 물리면 또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